시네마티링이 졸나잘해 아씨 트레일로 보이고 초여 멋있다 하하하하 존머신데? 웹강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 디아하다가 오니까 맵도 완전 지옥맵 걸렸네 하하하하 아우 TC만 걸리나 아 누가 TC랑 좀 해라 좀 너무한거 아니야? 왔다 와 TC 없어지니까 매칭 되네 대박 고맙다 샤인 샤인이 TC 가져가니까 매칭 되는거 봐 빠져나올수 없어 지옥맵에서 빠져나올수 없어 하하 저거 티켓이면 우선수 함부로 못쓰지 하하하하 우와 도발지 떴고 우와 옆에서 우와 하니깐 못 썼네 형은 모든 게임이 PC로 하면 좋겠지 응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PC로 합니까 그냥 와 죽을뻔했다 도단 도군감 받을뻔했다 우와 크으 죽었다 으아아아 하하 좋아요 유튜브 보면 항상 저렇게 채팅이 올 것 같아 캬 이렇게 올라오던데 캬 캬 캬 저거 유튜브에 올라올거 알고 지금 채팅치는거 같네 잊으면 되면 그죠? 야 내 윙네임 나왔어 이러고서 이제 저 캬은 트위치 뱀 이모티콘이 캬 캬 캬 캬 유튜브가 알잖아요 ih 늡음 tz 이렇게 나오게 아 랑 아 여기 아 아 yok 아 아 아 우리 진짜 보면서 우리도 쫄렸어 옆에서 같이 보는데 저희가 솔직히 제일 그 진짜 우리 보면서 막 나랑 인패랑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다 의심했구만? 그럴 땜에 가만히 있어요 말을 좀 우리 안 떼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튼 쩔었어 진짜 진짜 그치? 와 우리 막 진짜 나 이러면서 봤다 진짜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냐 그거 도둑질하는 여자 캐릭이 뭐야? 천사손이 네티 천사손이 네티 이거하고 저면 저거 어떻게 이기냐 저거 왜냐면 하이킹한다고 많이 죽거든 브라이언 저거 어떻게 이기냐 저거 근데 리셋하고 났을 때 좀 안심했어 리셋만 무조건 하면 아 이일거라 생각했어 맞아 나랑 나랑 플라잉이? 아 플라잉이 하면 맞네 에이 플라잉이 나같으면 해왔어 때렸다 에이 플라잉을 너무 아껴둔다 이 양반은 이제 플라잉 잘 못해 애들이 플라잉 싸실러 제자리를 플라잉이 맞지 어 나 싸웠을라 그래도 조금만 했어 플라잉이 여러분 이번에 에이티의 파이널은 홍대 에루에고입니다 저기 삼성동 아니에요 삼성동이래 강남 아니에요 오 어려운 9-6-3 썼다 쩔어 저 9-6-3 뭐 쪼거 데미지 3이 높은데 플라잉을 해 플라잉을 해 플라잉을 해 플라잉을 해 아 플라잉을 할 때 좀 우선수 나왔는데 물은 지금부터 상현승하는 1000개 어떠냐구요? 아 감사합니다 내간이네 3에서 합니다 샤오 뒤자세에서 횡신이 훨씬 좋아 잘 피해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샤오는 뒤자세에서 횡신이 훨씬 좋아요 회피 판정이 포밍기 빼고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내 배 때 배호 와 난 도제 보다 뒷물이 훨씬 어렵다 마크 끝까지 다 해버린다 science 우리 역시 아까 칭찬 해주면 안되는것같애 칭찬하니까 바로 콤버 한대 맞아볼지 근데 무릎형 예전에 뒷무릎만 했었는데 왜 이제 안하시는거였니? 앟맞아 부헌에 왼 무릎을? 암맞아 뭐 우와 뭐 이렇게 잘 써 뭔일이래 이게 이게 디아수룸 포? 도저히 누가 썼는데 형이 잘 쓰는게 다행하지 가만있으라고 내가 할테니까 아 이거 다 갖고와 꼬매버리 알패진 집어넣어 입에 수팅사람 아니야 어차피 이건 편집자님 편집해줄거에요 입살이 보살이라고 아주 주둥이 아주 그냥 우리가 아토아 할테니까 레아를 써라 점프하면 샤오가 팔짝하면 레아를 써요 아까도 좋구요 스포아크리셜 깡깡깡 뭐야 진짜 깡 멋있게 이길려고 하지마 이기는게 멋있는거야 고깨 스포아크 잠깐 꼬마 에휴 으흐! 우와 진짜 미쳤니 이걸 또 때리네 원재 바로 때렸다 원재 붙였는데 때렸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자탕 안좋아 우와 정의불감이네 저.. 내봐 나는 감자탕 안좋아해 레아를 써 오면 우와 이걸 또 기회에 맞추네 라문의 미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문의 미추님 2개월 감사합니다 라문의 미추님 감사합니다 레아 한번 맞춰주세요 처음은 무릎이죠 대박 자기 칭찬하니까 또 탕견 카운터 났네 바로 났네 그 입 다 몰라 아 자기 칭찬하니까 카운터 불러나네 우와 퍼펙트 같다 퍼펙트 한마디도 안했네 가만히 있어 안경도 올리지마 코드 만지지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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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좀 오래 있었대 와 데미지 맞지 하하하하 딱지 데미지 맞 하하하하 딱지 발동 19인가 응 응 아 무리감 천 천 개하자면 안되는데 아 지금 3연승이구나 아 이용을 하면 진짜 짜기 때문에 그 분은 아까부터 안보이네요 아까 2연승할 때부터 안보이신 내가 네이 어떻게 알지 아 제 템포 레아 써 레아 레아 점프하며 레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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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휴 안죽었다 레아 써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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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내간이님 바로 3에서 해버리 감사합니다 해버리니까 또 혼낸 것 같았어 우와 옆에 지는 거 옆에 지는 거 한 분 둘 오 카운터 갓 때려 갓 때려 플라잉이래 플라잉이래 플라잉 한 배 플라잉이 아유 플라잉을 하라니까 지금 세 번이나 아유 가쁘다 플라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쓰면 저렇게 아니죠 말해줘 봤자 근데 제가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무릎형도 내가 푸시는 다음에 나 보면서 쓰시던데 아 지금 니가 하도 봐갖고 써지더라 오징어 다음에 호밍이 나 때문에 썼다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쓸 수 밖에 없어요 쓰고 싶어진다니까요 진짜 잡혀나도 오징어 다음에 호밍이 쓰고싶어요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클립각이다 키 키 키 키 키 우와 이것도 점프에서 피하고 대박 클립도 생각하는 거 그렇죠 다 오른다 키 키 키 뱀 Free 3 h t placement 쳐맞으면서도 멋있다고 보고있어 그거 멀티님이 자주 하는거 어 아니 옛날 무리병조였고 옛날에도 있던거야? 어 그거 맞으면 내가 맞고 있는데도 멋있어서 보고있다니까 고라인형 진짜 멋있는게 아리앙순이구나 진짜 멋있는게 그게 재백근시키기 되게 좋은거 같애 캐릭터가 그거 좀 어려운데 그거? 어려워? 네 3다짜리라서 고라인형조들이 잘하는거 같애 몰라 내 캐릭터 아니니까 어렵든 말로 맥과기 바쁜데 아주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맥과기 바쁜데 어렵든 말로 아주 어렵으면 좋겠어요 레아 써 플라잉 있어 레아 써 플라잉 있어 레아 써 플라잉 있어 레아 써 플라잉 있어 바로 시행성 도발제 덮어 아 플라잉에서 또 맞았네 와 13도 되게 썼데 레아 써 플라잉 빵 우와 도움각 지금 세 번 오우와 한 네 번 맞을 뻔했네 우와 죽었다. 이거 맞았으면. 도움각 맞았으면 지금 속으로 왔을 걸 이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어. 큰 행각 있을걸. 그리고 다음에 쓰면 길이가 막아요. 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플라잉이래. 레아 써. 플라잉이래. 아 플라잉이 졌잖아. 레아 지금. 손마 썼어야 돼 손마. 옆에 릴리 접해. 부하처럼. 너도 빨리 해 옆에서. 너도 굵게 해야지. 플라잉이를 쑤십쇼. 아 뭐. 큰일났다. 손마에 딱. 뻥마리면서 죽으면 됩니다. 레아 살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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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레아. 와 또 맞아. 대박. 마법이야 마법. 아 이번엔 집중 깨서. 다시 가죠. 3연표 하시겠는데 이거? 폭탄 포지겠는데. 아 뭐여. 바운드. 언제 바운드. 바운드 아세요? 야 공룡력 무릎 나가 빨리. 플라잉이 한 번 맞으면 역전이다. 왜 안맞아. 으으으으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 와아아아. 리셋? 또 돈 걸리니까 또 하네 또 미쳤다니까. 절대 폭탄은 없다. 오오오오오오오 힐링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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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이 진짜 덮어. 힐링이래. 소마. 하아 hora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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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 하하하하 ㅋㅋㅋㅋ 졸라암준다 진짜. 하아 미쳐버리겠네. 괴물소리. 하하하하 깨무소 미치겠네 디아블로 꼈는데 여기 댄스 디아블로 매비를 하면 약간 아 뭐고 이거 지옥맵에서 와.. 얘 봉한 캔슬 빅살이 났거든 야반면서 맘밤 맘밤 플라잉 플라잉이로 플라잉이로 해라 구체이 기가 막혔다 아 역시 이게 들을때랑 걸을때로 구분해야되 옛날 하체트 카운터하면 뱅글뱅글 돌 때가 좋았지 하체트 카운터 와 죽었다 너무많이단다 진짜 너무많이단다 진짜 어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3연승하면서 강등시키면서 1000개 3가지를 한번에 지면 미션은 못하네요 응 왜 3연승인데 여기서 지면은 점수가 없으니까 3연승을 할 수가 없어 그치 플라잉이를 먼저 쓰는거야 아 플라잉이 있어 제발 제발 어 이거 손바는데 이거 하 아 망한데 이제 쟤라엌 아 아유 터키 카운터 당겨 저 한 번에 좋아요 죽었다 오 너무 많이 단다 진짜 다추장 개사지 대쉬에서 딱지 쓰면 맞지 않을까? 대쉬에서 그냥 앉아서 딱지 쓰면? 맞아 맞을 것 같아 대쉬에서 앉아서 딱지 쓰는거야 정말 같지? 아 또 상무하는 것 봐 아 미쳐먹겠네 저거 왜이렇게 웃겨 지금 미치겠다 이거 맞은거냐? 도발 맞으면 가득 풀리지 당연히 움직이다 맞은 것 같은데 야 이 형 신났네 지금 도저스 쓴다고 플라잉이 써 플라잉이 100%야 100% 믿고 써! 지금이야 플라잉이 와 손마씨 안맞는거라 야 플라잉이 레아를 레아 아유 안맞았잖아 손마씁으면 안되는데 야 손마씁은 했는데 머리 위로 쟤가 하는거봐 대박 얘가 플라잉이 쓰네 이제 제가 쓰네 오와 우와 뭔 무릎으로 이긴다고 왕이도 이겼다 다다다다 무릎 안나가네 하체트 연속 3번 써버려 야 역시 역시 이건 또 말 듣네 이제 플라잉이 맞는거죠 100% 영역 플라잉이 플라잉이 써 플라잉이 이때 아우 이때 써 자 하나 둘 셋 아유 하나 둘 셋 플라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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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라잉이 로버 이겨야돼 플라잉이 한 번 더 아유 한 번 더 한번더 역시 좋았어 답은 플라잉이 이리였네 아 진짜 하다다 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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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네 나한테 한 얼마됐을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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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수 폴로 Кол 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